여덟은 되고요 자 4인방이 누나가 누나가 들었는데 누나가 들었는데 저는 네나이가 됐어요 네나이가 됐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나이가 어땠어요? 앞에 가사가 나옵니다 한 번 큰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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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할 때 잊어요 함께 하세요 함께 마음은 하나요 눈문도 하나요 그대만의 좋은 말 내 사랑인데 1, 2, 3, 4 눈문도 하나요 네나이가 어땠어요 사랑이 같은 말인데 너의 눈문도 하나요 우리의 폭 속에 희쳐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귓轄 왜냐하면 네나이네 내가 이emenенный 사랑이 Melanie 처음에 nan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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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내가 미친농이다 내가 미친농이야 아니 왜 아까 젊은 4인방 뒤에 이 양말을 놨노 아 의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저 군수님 이제 이루어오시죠 우리 군수님께서는 내 처음에 잘 살거야 라고 하셨죠 어 우리 또 의원님도 없었으니까 예 군수님들 한번만 좀 해주시죠 예 1절밖에 안됩니다 자 여러분 잘 살거야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함께합니다 박수 함께합니다 박수 함께합니다 박수 함께합니다 박수 함께합니다 와합니다 정말 예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잘사는 동네가 될 겁니다. 그렇다고 내면 가지 마세요. 여러분 우리가 저도 지금 무대생활 그렇게 오래 했지만 저는 오늘 처음으로 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뭐냐 노래는 이렇게 의원님이나 군수님 같이 편안하게 불러야 됩니다. 노래하시다가 숨 참은 쉬었다. 각자 까마리고 신경 안 쳤던데. 어... 남씨. 네. 아 저 저 저... 원 gegangen. 감사합니다.